뒤집힌 남편의 속옷. 소장님 이건 또 무슨 얘기죠? 네, 그렇습니다. 들어보기는 한 얘기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들 의견이 다를 것 같아요. 한 여성이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겼습니다. 굉장히 속상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워서 남긴 글이에요. 근데 평소 남편은 접대가 많은 사람이라서 어김없이 술을 먹고 연락이 되질 않았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여성분 남편은 굉장히 믿었었나 봐요. 뭐 연락하겠지. 그리고 나 잠드니까 술 깨면 연락 주세요. 그러고 여성이 잠이 들었어요. 근데 아침에 아이가 소변은 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아이 옷 갈아피고 이불 청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싹 들어왔어요. 그래서 아침에 들어와서 늦었냐 이러고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옷을 벗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속옷을 뒤집어 입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여성이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어디서 뭘 했길래 이렇게 속옷을 뒤집어 입냐라고 따졌더니 남편이 아니 어제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뒤집어 입고 바빠서 나간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아내는 이제 그때부터 뭔가 수상스럽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기다리고 기다리던 푸처 핸드업의 타임. 이건 100%는 아니어도 한 98% 정도는 된다. 뭐가요? 뭐가요? 의심하시는 거. 아 진짜 두 분? 네네. 그러면 아침 숙취 해소 등등 남자들은 가끔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아직 러닝도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. 가끔 그렇게 합니다. 아 박 변호사님 본인? 바뀌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좀 죄송스러운데 이틀 연속 입을 때는 바꿔서 입는 게 조금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. 아니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.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. 저번에 그 집중호우로 며칠 못 들어갔었잖아요. 그럴 때는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입긴 한데 그런 경우까지 여러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 가지고 100% 의심을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조금 한 번 더 믿어주시라 생각이 좀 듭니다. 팀장님은 뭐?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옷을 뒤집어서 속옷을 바꿔 수 있는데 샤워할 때 뒤집어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화장실 안 갑니까? 하루에 좀 갈 거 아니에요. 화장실 가면 남자들은 보기 때문에 팬티 바뀐 거는 알 수가 있다. 그럼 이분이 다른 데서 변명하려면 오늘 피곤해서 사안화 갔다 왔는데 바꿔 입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을 잘못한 거예요.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의심이 큽니다. 뭐 그건 일단 각자의 견해 차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strava 볼게요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축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